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 1위팀인 현대건설 배구단은 자신들이 지난 시즌 세훈 15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스 양효진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 인삼공사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나연수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양효진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는 모습에 현대건설 팬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양효진이 없는 가운데 걱정은 차라리 나연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나연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한 것은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하위권의 맴도는 인삼공사에서는 아포짓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미들블로커에서는 조차도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 최강 현대건설에서 기회를 얻어 자신의 실력을 뽐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현대건설이 잘 나가는 이유는 야스민과 양효진을 중심으로 주전 선수들의 능력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스민이 없을 때는 황현주 양효진이 없을 때는 나연수가 나서서 공백을 완벽을 메우는 모습을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진짜 강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흥국의 김연경이나 도로공사의 박정하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겠지만 현대건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는 타팀들의 부러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나연수 선수는 최근 두 경기에서 10득점과 7득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18득점으로 프로생활 5시즌 중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주전급으로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페퍼는 나연수 같은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현대건설은 왜 나연수를 영입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모습에서 현대건설과 페퍼의 차이를 더하게 하네요. 나연수는 양효진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벤치로 물러나겠지만 팀의 연승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팬들이 잘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주전으로 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앞으로 자신의 입지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